웹스퀘어 퀵 아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Close Adults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윈도우들을 닫거나, 혹은 지정한 윈도우 아이디나 유니크 아이디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윈도우들을 닫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함수들입니다. Close Adults 객 유니크 아이디 바이 윈도우 아이디 객 유니크 아이디 바이 타이틀 관련 함수들의 사용 예시입니다. 타이틀을 통해 유니크 아이디를 구하고, 유니크 아이디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를 닫습니다. 주어진 윈도우 아이디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를 닫습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스크립트 탭을 클릭하면, 퀴즈 로딩 시 아이디가 1, 2, 3, 4인 윈도우가 4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윈도우의 타이틀은 타이틀 뒤에 아이디를 추가했습니다. 크리에이트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여 윈도우를 생성합니다. 트리거 버튼입니다. 인풋 박스에 윈도우 타이틀을 입력하고,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윈도우의 유니크 아이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된 유니크 아이디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제외한 나머지 윈도우들이 닫힙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4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틀 4 윈도우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가 닫힙니다. 타이틀 1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틀 1 윈도우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가 닫힙니다. 또 다른 트리거 버튼입니다. 인풋 박스에 윈도우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아이디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제외한 나머지 윈도우들을 닫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로딩합니다. 윈도우들을 정렬합니다. 이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아이디가 2인 윈도우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가 닫힙니다. 이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아이디가 2인 윈도우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가 닫힙니다. 이제 특정 윈도우를 지정하지 않고,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를 제외한 다른 윈도우들을 닫아보겠습니다. 네임2 윈도우를 선택하고, 클로즈 아덜즈 함수를 실행하면, 네임2를 제외한 나머지 윈도우들이 모두 닫힙니다. 네임3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